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현세금 5분 특가 이은지 세무사입니다. 홍원장 절세박사 되다의 오늘 주제는요.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지급한 위로금도 비용 처리가 될까 입니다. 자,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환자가 치료를 잘 받고 나서 나중에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계속 병원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정상적인 진료를 볼 수 없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병원 입장에서는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분에게 의료진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진료를 했지만 환자는 계속 그 불만을 표출을 하니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합의금도 꽤 적자니 많이 이제 몇백에서 크게는 몇천까지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러한 그 합의금이나 또는 위로금 지불이 우리 병원과 관련된 지출이니까 비용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원장님들의 문의가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세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 하면 우리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지급되는 손해배상의 경우에 우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예요. 그렇다면 우리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냐 없었냐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우리 진료 행위에 의사가 일부러 환자가 아프게끔 진료를 했어요. 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기준을 세워보자 하면 의료 과실이 있으면 우리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의료 과실로 인해서 그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그런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서 지급되는 위로금이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을 할 때 환자 또는 환자 가족과 우리가 합의서를 작성을 하게 될 텐데요.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원장님 입장에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료진의 과실로 우리가 위로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롯이 환자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위로금을 전달하는 것이지 이 합의가 의료진의 업무 과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를 하시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아 두는 것이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신적 피해보상 성격의 손해배상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로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환자한테 지급을 했어요. 그런 환자 입장에서는 천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자는 이 천만 원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낼까 그러면 우리가 이 또 세법 규정을 좀 봐야 되는데 세법에서는 또 정신적 피해보상 성격의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과세 대상이라고 열거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병원에서 그 환자한테 위로금을 전달을 했을 때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도 되지 않고 그냥 돈만 지급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비용 처리를 할 때 어떻게 이제 증빙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느냐 우리가 원천징수도 안 했고 그렇다고 환자가 나한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예외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성한 합의서와 그리고 환자한테 지불한 그 위로금 통장 이체내역을 이제 지출 증빙으로 해서 잘 보관을 해 두시고 그 해에 그 비용 처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그 우리 환자나 환자 가족한테 지급하는 위로금 비용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